민성아 내가 재환이 형이야 뭐라는 거야 그 개X기가 내 몸을 뺏어갔어 좀 도와줘 광역수사대 소속 형사와 연쇄살인 유령용이잖아 실종된 지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민성아 형이야 내가 왜 이 살인물에 들어와 있는 거야 나한테 무슨 일이라는 거야 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나 이제 네가 사랑하는 와이프랑 딸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뭐라는 게 뭐야 나의 기억 네가 찾고 했던 나머지 새놈 삼체로 내 앞으로 잡아와 지금 네가 내 얼굴 가지고 있잖아 그걸 잘 이용하라고 몸을 바꾸는 수술? 그런 게 요약적으로 가능해 난 네 몸을 뺏은 게 아니야 잠깐 빌린 거지 하하하하 다음은 에라이어 culpa